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기준은, 손절의 기준은 일단은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이너스 5% 그럼 무조건 손절하라 그런 얘기예요. 기계적으로요? 네, 기계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요? 마이너스 5%? 5%면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몇 번 하다 보면 매수할 때 신중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고쳐지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보통은 이제 5%면 손절하면 되는데 미련을 갖고 있다 보면 그게 50%로 되거든요. 그렇죠. 질질 끌다가 그냥 살아나겠지 하다가. 그래서 5% 마이너스는 그냥 무조건 손절하세요. 그러고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지. 그런데 이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용일 때랑 장기 투자용일 때랑도 같나요? 손절 기준이? 어떻게 좀 다르지. 그런데 가급적이면 같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게 좋고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고서 가격을 적정 주가를 몰라서 가격을 맞춰갈 때도 있어요. 저도. 장기적으로 보고서 투자를 하는데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0%, 20% 되잖아요. 그게 역전에서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지금 드물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거하고 맥락이 같으냐 하면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장이 이번에 반등을 했는데도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전혀 회복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 다 올라가는. 그런 거는 상실감이 2배, 3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포기를 해요. 주식 투자를. 대부분 분들이. 장이 좋을 때 벌다 같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장이 나빠지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데 역시 안 돼.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요즘 많죠. 저는 그런 분들을 수십 년 하면서 엄청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포기를 안 하려고 그러면 수익이 나야지 되거든요. 가끔. 가끔 수익이 나야 되는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3년, 5년 동안 수익이 제대로 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결국에 포기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된 거는 시그널로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아예 안 봐. 안 봐. 자기 주식이 일단 마이너스가 크다 보니까는 30%, 40% 보게 되면 맨날 이렇게 처음에는 맨날 봤다가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맨날 봤다가 이제 어느덧 마이너스 40%, 50%가 되어버리면 이제 아예 안 봐. 자포자기. 조금 올라가 봤자 이제 의미도 없어. 그렇죠. 2배는 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 5%를 설정을 해놓고 자동으로 매매가 나가게. 마이너스 5%가 되면 머릿속에 일단 살 때 살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갑자기 심장을 칼로 찌르시고 저런 게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피하려고 그러잖아요. 회피 심리라는 것도 있어요. 손실 회피. 그래서 행동 제모하게 보면 그래서 이제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되지만 본인 자체가 이제 그러지 않나. 회피 심리. 그래서 보기가 싫은 거죠. 겁도 나고. 그거 우리가 손절을 하게 되면 손실을 확정짓는 거잖아요.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와서 손절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손절을 두 번, 세 번 하는데도 안 고쳐지면 그러면 주식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손절했는데 올라갈까 봐. 올라가면. 할 수 없지, 그거. 거기서 미련 갖지 마라. 그러면 미련 갖지 말고. 세상에 주식은 많다. 이런 건가요? 네. 현금만 갖고 있으면 저 정도가 되면 현금만 갖고 있으면 기회를 항상 주니까. 그래서 현금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올 때 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바꿔 타기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이거 잘라내고 가야 되는데 크게 더 안 돼서 막. 그래서 만약에 이쪽 거를 바꿔 탔는데 이쪽 거도 높이 사가지고 떨어지면 이게 완전히 양쪽. 진짜 멘붕.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기 전에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아, 나는 무조건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3%면 무조건 잘라드겠다. 원칙. 네.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고서 마이너스 5%에 3번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적으로 한번 15% 이상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아, 잘나가는 주식. 이게 시대의 주식이래. 역시 추세 추종해야지. 이게 대장주 같아. 쭉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한번 요즘에 조정받으면 고점 대비 30% 훅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잘나가는 주식에 같이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가 고꾸라지는 경우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2차 현지라든지 이런 거 고점에 물리셔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 갖고 계신 분이 매도를 잘못한 거죠. 매도할 기회를 놓치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매도를 싸게 샀는데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기본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거지. 기본. 기본 자세가. 모든 거든지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추세를 탄 종목은 정배율 우상향이에요. 그러면 매도할 때 언제 내가 한번 물어봐야지. 그러면 이 대표님은 그때 매도를 언제 하는 거예요? 추세를 타고서 올라가는 종목은 정배율이에요. 정배율. 내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고 물어보는 거. 그럴 때는 매도를 언제 타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그렇죠. 그거 옳으신 말씀이시죠. 그런데 어쨌든 계속 영원히 가는 종목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매도를 언제 하냐고. 이거 어려운데. 혹자는 헤드앤시홀더 오른쪽 어깨에서 판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5일선이 11선 깨고 내려가면 판다거나 본인만의 원칙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야. 5일선이 11선 깨고 내려가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라 그래요? 데드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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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때 파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보셨죠? 정답. 역시 똑똑하시네요. 고와이시. 이 대표님. 까불만 되는데. 아니.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실행을 하느냐. 주식 투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천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걸 실천해야지 수익도 나고 손실도 줄이고 하는 거예요. 책을 100권 넘게 읽은 분들이 있거든요. 주식 투자회관에서 주식 관련 책을. 그런데 실전 수익은 하나도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얘기인가요? 그런 분들은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지 그게 실전에서 적용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중에 좋은 책도 많이 나오고 꽤 괜찮은 책도 있겠지만 또 요즘에는 증권 관련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쫓아다니고 그래도 수익 안 나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는 경험 즉상 경험을 자기 거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거화. 그러네요. 자기 걸로 만들어요.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거는 자기 돈 가지고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큼 집중하느냐 그런 건데 주식 투자는 수익이 무조건 나아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돈벌 머리로만 입으로만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하는 분들. 그런데 계좌에 돈이 불었느냐 안 불었느냐 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우리 남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계좌에 돈 많은 사람이 형님이다. 그럼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전년 말에 비해서 연초에 비해서 지금 당신의 계좌가 불었느냐. 지난달보다 이번 달 지금 보름 지났잖아요. 지금 수익이 낫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모증권사에서 연말에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대면 강의. 그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수익이 괜찮으셨나요? 중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중간에. 중간에 돈 많이 벌고 봤자 연말에 다 까먹으면 다 필요가 없죠. 연말 1년 단위로 해서는 연말이 중요한 거예요. 한 달 단위로 해서는 월말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오전에 좋았는데 오후에 콱 나빠져가지고 종가 보니까 자기 계좌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열받는 거죠. 아까까지 해서 천만 원 벌어놨었는데 다 까먹었네 이거. 스트레스 확 받는 거죠. 배 아프죠. 참 대면 강의 말씀해 주셔서 말인데 저희 YG클럽 멤버들 대상으로 한번 강의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듣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제아의 고수분 초청해서 몇 명이나 되는데 이 자리에는 한 2, 30명 오고요. 그래서 몇 명 안 됩니다. 2, 30명 될 곳에서 온라인으로도 듣습니다. 전체 공개는 아니고 약간 좀 폐쇄적인 그거는 따로 제가 좀 로비를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 번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제가 첩보를 하나 입수했는데요. 우리 남 회장님 책이 곧 나온다고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책이 지금 이제 출판사에서 찍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윤정기 돌리고 돌리고 있어요. 인생이 돌리고 있는 그게 책이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한 번 제가 나올게요. 책 갖고 혹시 그 주제가 주제가 좀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인생의 제 주식 인생의 마지막 주식 책 제가 보기에 그래서 마지막 주식 책인 것 같아서 요전 책 쓴 지가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 그래서 주로 다른 거는 좀 다 빼고 매수하고 저가 매수하고 고점에 고가에 매도하는 거 매수 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른 거는 별로 없고 배당하고 매수 매도에 관한 고가 매수 고가 매도 이건 다 이제 거의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일체의 유료 강좌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기 남석관 회장님은 돈 준다 그러면 안 가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책도 인세를 또 기부하실까요? 이번 책도 제가 주식 시장에서 그래도 꽤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인세는 다 환원하시네요. 좋은 데 좀 쓰려고 그런 예정이에요. 진짜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마지막 책인데 가급적이면 투자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이 주식을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주식에서 버는 거 있잖아요. 돈 버는 것도 자기 노력만큼이에요. 애쓰는 것만큼. 그게 없으면 철학이 있는 투자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종종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애쓰고 쉽게 돈 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애만 쓰고 끝나고 나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운이 없을까 막 이런 그래도 그냥 우리가 해야지 돼요. 종목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그 시간이 있을 때는 하루에 100개 100개 종목을 그렇게 쭉쭉 보는데 급등하는 종목 있잖아요. 꼭 그 종목만 안 봤어. 저도 스트레스 받죠. 저도 꼭 그 밑에 것까지 보고서 그걸로 꼭 빠졌네. 그래서 참 종목 찾기가 어렵긴 어려워요. 그래도 보죠. 2500개 중에 그래도 그냥 꾸준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요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일반 투자분들도 어디에서 이제 공돈이라고 주식 투자하면 옛날에 재수 좋고 운이 좋아서 돈 벌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진짜 옛날에 그게 아니고 진짜 공부해서 자기 거 화시켜야 돼요.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나는 거를 그거를 제가 주식 투자 독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종목을 정보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찾아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 그게 한 3년 연속 수익이 나잖아요. 연 단위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분은 이제 주식 투자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평생 주식 투자해도 까먹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그 책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식 투자 독립을 이루는데 그 책이 조그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절도 그냥 원칙만 있고 이론만 많이 알고 실행을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책을 봤으면 채득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수익으로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주식이 폭락할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돈을 벌 수가 있고 장이 좋을 때는 더 크게 벌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기본이 튼튼하다 보면 그리고 경험 측상에 저는 경험이 많잖아요. IMF 때도 주식을 했었고 미국 리먼사 때 때도 주식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한 상태가 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우리 북한에서 핵실험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가가 당일날 폭락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겪고 봤고 9.11 테러 때 높이 겪고 9.11 테러 때 있잖아요. 거의 전 종목이 하한가요. 이틀 거의 전 종목 참 별 거를 거래도 안 되고 전 종목 하한가 보안 관련 주식이 올라가더라고요. 보안 관련 주식 그때도 야 주식시장 신기하네 그랬죠. 옛날 얘기인데 그렇죠? 많은 후배들이 또 배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저자 특강 하면 되겠네요. 책 한 것씩 다 사오라고 해서 기획은 계속해서 그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아 맞다 아까 손실 보신 분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간다 나 다시 나네 라고 떠나간다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고객예탁금도 좀 줄고 거래대금도 많이 줄고 물론 떠나가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혹시나 지금이라도 나 못하겠다 아니면 나 손실 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주식은 정남이에 떨어지죠 그런 분들한테는 혹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는 주식을 모든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항상 그런데 시대가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대 분들은 60년 앞으로 주식을 할 것 같고 우리 이대호 대표님처럼 40대 초반이신 분들은 앞으로 30년 40년 주식을 할 것 같고 이왕이 할 주식이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어떤 수준이 될 때까지는 소액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소액으로 그리고 제가 주식투자독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큰 금액으로 하지 말고 꾸준히 꾸준히 그래서 늘상 꾸준히 수익 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력을 갖추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주식투자를 직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더더욱 오랜 시간 어떤 트레이닝이나 연습이 필요하겠죠 저도 전업투자하기 전에 14년 동안 주식했어요 그러고서 전업을 한 거죠 전업을 했는데 1, 2년 동안 1, 2년 동안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14년 동안 주식한 게 밑바탕이 됐던 거고 그래서 빨리 어떻게 바닥을 다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시장을 보는 습관을 통해서 그 눈을 길러요 그냥 갑자기 눈 떴는데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건 아니죠 무림의 고수가 그냥 딱 자국이 일어나는데 고수가 되겠습니까 하루에 칼질을 5만 번씩 하고 저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주식투자를 할 때 그때 지면신문 거기에 나온 거 찍기만 잘하면 이게 주식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두 번까지 잘 찍었어요 두 번까지 그 다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찍기로 그런 초보 시절 초보 시절도 분명히 있으셨고 그 주식으로 독립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딱 와닿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짜 잘입이고 독립이고 끝내기 전에 뭔가 좀 포트폴리오나 관심권에 꾸준히 담아둬야 한다라는 일종의 어떤 큰 바구니 하나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별로 없고 야심찬 질문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없고 항상 시장 트렌드 있잖아요 시장 트렌드에 내가 맞게 투자를 하나 그거를 항상 고민하거든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인가 그걸 제가 시장 중심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장 중심주가 맞나 저한테도 물어보면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있잖아요 그걸 항상 물어보면서 사람들이 소외된 걸 싫어하잖아요 소외되는 거 저 역시 마찬가지 주식에서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종목하고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생각하고 시장 중심주를 매수하자 그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으로 따지면 역세권이라는 거예요 역세권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손수건 이론이라고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역세권은 강남아파트값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시장 중심주는 잘 주가가 안 떨어지고 떨어지더라도 회복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 이 주식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좋겠네 그런 주식도 지금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초로 세워두는 주식도 꽤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문 현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바구니에 뭘 담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주를 물어봤고 여쭤봤고 회장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중심주를 생각하라 그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시장 중심주 시장 중심주 그러니까 본인 중심주야 다 그렇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 시장에서 중심주라는 것도 시장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한때 돈이 좀 많아서 주식을 리딩하려고 그랬어요 주포처럼 내가 이걸 끌고 올 수 있어 그랬더니만 내가 사면 날 따라올 거야 그랬더니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하는 데 원칙이 뭐냐면 무조건 거래량이 많은 주식 그러니까 어떤 선도 세력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빌붓는 거야 거기에 항상 빌붓어가지고 우리 남석강 회장님 정도가 돼도 항상 빌붓어서 기간이 단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더라도 그러니까 대형주 거래 금액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빌붓어가지고서 수익 내고 가치에 편승했다가 걔네들 그 사람들 던지기 전에 저도 이제 수익 내고서 빠져나오고 항상 그런 거예요 테마주 역시 마찬가지고 거기에 테마주 같은 거 거래 뭐 하루에 수천만 주식 거래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제가 수천만 주를 사겠어요 가끔 사면 뭐 수십만 주 사면 많이 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 수십만 주 그런데 그런 경우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제가 터득한 건데 거래량의 무조건 10분의 1 이하로 사는 거야 거래량의 10분의 1 이하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주식을 사는 거지 무조건 원체의 도움이 남석권 회장님 규모가 그거는 수십 년 된 원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거래량 적은 주식 사가지고 저도 아주 애를 많이 먹은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파는데 뭐 이거 확 던지면 그냥 주가가 확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해가지고 절대로 저는 거래량 적은 주식은 관심용보기에 있잖아요 벌써 오전 한 시간 지났는데 거래량이 뭐 만주지 만주지 그런 것들 전부다 치업불 그래서 항상 시장 중심 중 혹시 저희 썸네일을 선도 세력의 빌부터라 이렇게 달아도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 너무 얌전한 걸로 조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고 그래도 조금 트레이딩 하는 수준이 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일반 분들하고 조금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저는 그래도 단기투자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했잖아요 그거 한두 번 까지는 운도 따를 수 있지만 세 번 이상 실력이 조금 포함이 되는 거라 그 정도 상태가 쉽지가 않죠 2, 3년 수익률 좋다고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거의 뭐 지금 몇 년 됐죠 20년 넘게 꾸준한 수익률 이렇게 또 거의 절대 수익 남석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더 저희가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참 또 항상 우리 남 회장님 나오실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남석관 회장님을 사칭하는 채널들 사칭하는 단독방 그런 것도 많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심지어 유튜브 채널로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좀 좋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체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료 강좌 안 하고 리딩방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랬더니만 또 무료로 뭘 한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수익금을 좋은 데 쓴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그런 거 잃지 않으니까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책 책을 가지고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건전한 와이스트리트까지 건전한 유튜브 이런 데 이제 이런데만 나가서 이렇게 독자분이나 투자자분들을 대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이스트리트에 나오시는 남석관 회장님이 진짜고요 김작가TV 이런 데 나간 거 그분 가짜 아닙니까 거기도 참 괜찮으신 분 농담입니다 장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남석관 회장님께 사칭하는 나쁜 사람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먼 걸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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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